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1개 혐의 가운데 19개가 무죄로,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형량이 모두 32년에 달합니다.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지수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왼쪽으로 선공회대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오늘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님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오늘은 국민들께서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국정농단, 여러 개의 혐의가 적용된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거는 얼마 전에 24년형이라고 하는 선고가 있었고 오늘 난 선고는 그 기소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또 혐의를 적용을 시켜서 나온 것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오늘 6년과 2년, 도합 8년이라고 하는 실형이 선고됐고요.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면 하나는 특수활동비, 소위 국정원의 자금을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전달한 과정이 밝혀졌고 그거에 대한 국고손실제가 적용이 돼서 6년을 선고받았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당시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과정에 개입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선고받아서 도합 8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지난 국정론전 사건 때 24년형을 받은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직 더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32년형의 실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뇌물 혐의는 빠졌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실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조금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라는 일부 법조계에서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 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청탁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어떤 청탁을 특별하게 했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포괄적으로 잘 좀 봐달라 내지는 총책임자다 보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정원이 어떤 일에 있어서 향후에도 잘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뇌물죄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재판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법원이 뇌물수수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항소 의사를 밝혔죠. 그렇죠.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도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출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재판으로 끌고 가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항소하기로 지금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제 아까 이지수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련돼 있는 3명의 국정원장이 재판에서 이미 뇌물죄가 다 성립이 안 되고 무죄로 다 무죄가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준 사람도 무죄고 무죄가 됐으니 받는 사람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났다고 본 것 같고요.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뇌물 부분만 무죄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4.16 총선 때 진박 소위 진박 간별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공천위원장 선임의 일정분 개입을 하고 공천위원장 선임의 일정분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본인이 종호하는 진박 또는 친박의 인사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위반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2년형을 받았죠.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다들 무슨 총선이라든가 이런 때만 되면 공천권 가지고 갈등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6년형의 선고를 오늘 나왔던 8년 중에 대부분이 6년형의 선고를 받은 게 국정원 특활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국민 일정에서든 특활비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특활비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국회 특활비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국정원은 사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일일이 다 기재해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정부 수집비라든지 어떤 활동함에 있어서 사실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활동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법적으로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서 흘러들어간 내용들이 나왔고 총 35억 원이 새 국정원장을 통해 재임 시절에 전달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많이 분노하고 이랬던 부분인데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내용을 세세하게 적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는 분명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활동비라든지 그것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가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됐던 거고 그로 인한 6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오늘 오전이었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30년,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을 했더라고요. 이거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1심에서 24년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된 것은 두 번째 특수활동비하고 공천기구 관련돼서 8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정농단 사건, 첫 번째 재판에서 항소를 했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24년은 너무 적다.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것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장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24년형은 너무 가볍다, 처벌이. 그래서 30년으로 올려달라. 그다음에 추징금 1,185억 원. 그 당시에 인정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다시 재판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다음 달에 2심 선고가 있잖아요. 예,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보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보면 다 남탓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재판도 다 거부 또는 무심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판 과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반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볼 때도 상당히 불량하죠, 태도가. 그러니까 범죄인이 어쨌든 재판에 출석해서 자기 얘기도 하고, 또 변론도 적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변호인 면단문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있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면담조차 안 하고 있고. 왜 계속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 재판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현재 그냥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재판을 받아서 본인이 승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거를 사법 제도 안에서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 또는 뭔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결국 정치적 재판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최순실하게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는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차후에 사면을 기대하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법적인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보면 범죄가 명확하고 중형이 선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법 제도 내에서 본인이 계속 싸워봤자 승산이 없고 결국은 정치적 선택으로 가서 정치적 재판을 몰고 가고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정치적 선택을 통해 사면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행동을 좀 어떻게. 그런 행동도 사실은 불안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또는 요즘 거의 두문 문출하는 걸 알려주고 있으면 구출소밖에 나오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운동하는 시간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몇 번 외부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면담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가족들 면담도 안 하고 있고 변호사 면담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몇몇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주로 독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객주, 토지 이런 책들을 초반기 읽다가 나중에는 만화를 주로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 사전을 주로 읽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일반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불안감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정농단하고 특수활동비, 또 새누리당 공천개협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외에 다른 혐의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체적으로 적용될 혐의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올 부분은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개혁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추가 조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당시에 직권 정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탄핵이 국회의회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도 엄격하게 말했을 때 보고도 받으면 안 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혹시라도 또 법을 어기고 보고를 받았다든지 내지는 이번에 문서를 작성하는데 내지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이러면 또 하나의 기소 가능성도 있는 건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대체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용 검토 문건을 공개를 아예 청와대에서 해버렸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면서요. 네, 뭐 지금 애초에 이것이 처음에 밝혀졌을 때는 혹시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문건이 아니겠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USB에서 67조가량의 추가적이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담긴 문서가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국민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촛불 혁명이 한참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군에서는 그와 같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국민들로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사건이 돼가지고 관련자들을 어떻게 기소하고 법을 적용하게 될지는 좀 더 들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문건이 아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인 거는 심지어 어디에 누구를 배치하고 실명까지 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지 수도 67페이지나 될 정도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그 당시에 촛불 집회가 계속된다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실행 계획이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할 거면 지금 말씀하신 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장소까지 명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보수 진영이나 자유한국 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통상적인 업무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름 또 어디 예를 들면 소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여기는 광화문 여의도를 찍었거든요. 광화문 여의도 두 곳에 어떤 부대를 동원시킨다까지 나와요. 그러면 집회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그냥 계엄이 일어날 수 있는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광화문 여의도만 대상으로 합니까?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주로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 집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이지고요. 실제로 오늘 김미겸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계엄 관련된 문서를 만드는 곳이 합동참모본부예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라고 하는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엄 실무 편람이라는 걸 만들어요. 2년마다 수정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내용과 완전히 상이한 내용의 세부 계획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는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세부 내용에 보면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하는 경우가 합참 같은 경우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는 합참의장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육회공군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엄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육군참모총장이 지휘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합동참모본부장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하고 국정원도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국정원을 장악해서 국정원 2차장이 육군참모총장이 지시를 받아서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육군참모총장, 그러니까 육군이 주도를 해서 육군의 권한 아래 국정원까지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시도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회가 계엄을 만약에 선포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동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지할 것까지도 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게 며칠 상간에 만들어질 계획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또 하나가 들고요. 사실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12.12 때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12.12가 그렇게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어서 그 사조직에 속된 장성들이나 밑에 연관급들이나 장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직접적으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사조직이 없으니 그게 그냥 계획 정도 수준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볼뜩한 내용인 것이 만약에 여기에 지난번에 있었던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군대 내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저는 충분히 실행에 옮겼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희생이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다행스럽게도 적어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군대 내에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몸과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각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회 회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기무사에서 지금 어떤 계획으로 지금 발견된 거지 만약에 여기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몸통까지가 연결이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게 끔찍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여쭤보고 제가 사실 그 계엄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질문하다 보니까 몇 개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건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 다시 박근혜석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미수령 관련된 그런 문건이 발견됐을 때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행동을 할 만한 준비한 상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USB에서 발견된 67쪽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 군 부대 이동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식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묵살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이제는 법률적으로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요. 정말로 이와 관련돼서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엄용 검토 문건 공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됩니까? 이제 일단 방금 말씀하신 2심 재판, 2심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해서 2심의 구형까지 나왔습니다. 24일 날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음 달이요. 24일 날 판결이 내려지면 2심까지 끝나게 되고 3심 마지막 또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까지 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 사건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좀 불분명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1심과 2심은 좀 빨리 가는 이유가 2심 같은 경우에 왜 빨리 됐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한 내용만 검토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이 했던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했으니 다시 다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심에서 했던 것 중에 검찰이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한 부분만 검토하면 되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고요. 지금 이 투칼비 같은 것도 1심이 끝났지만 이번에 2심도 사실은 좀 빨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할 가능성이 낮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검찰만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죄로 지금 결론이 난, 무죄로 판결이 난 뇌물 부분을 다시 또 유죄로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2심도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빠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끝난다는 말씀은 3심까지 대법원까지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3심까지 가는데 대법원은 물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건들을 다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있지만 대법원은 모든 사건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케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빠르면 내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3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만 된 것도 32년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거의 종신형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약간 동정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사면 얘기가 또 언젠가부터 슬슬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직 소수의견이 한다면 나오길래 어쨌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어야만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대통령의 특수권한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법률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지금은 아니고 혹시라도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심까지 확정하고 내지는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충분히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면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당시에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것이 어떤 국민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검토가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대법 판결이 나와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변수가 될 만한 게 혹시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게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사면권 이야기를 아마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건강이 악화되고 이렇게 동정심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그랬을 때 또 이제 몇 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면 사면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물밑에서 진행될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지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